닥치 잡았다!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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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치 우후! 닥치 있지요 닥치 솔랑! 우와 곱게다 이번엔 잡았다! 우와 곱게 있지요 휘집으면 은니 안녕하세요 고독한 허당입니다 오늘도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 온 것은 전복과 미역이 아주 유명한 곳이죠 자 그 올 봄에 어? 뭐야? 좌강우도 뭐지? 뭐야 뭐야 첫판부터 인트로 하기 전에 자 이곳은 예전에 전보가하고 어 문주 주꾸미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를 잡은 곳이죠 자 오늘 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잘 부탁한 나가줄게야 꽃게 사시덩이 꽃게 사시덩이죠 야 너 왜 맨날 사시덩이만 보이는거야 여기 가져와서 사시덩이 제발 큰것 좀 보여줘라 엄마 꽃게 좀 보여다오 완전 개판인데 사시덩이 밖에 없어요 야이 엄마 데리고 와 자 여기서도 만나는 바가지 근데 넌 너무 사이즈가 적다 나중에 커서와라 자 새우를 새우를 와 엄청 빠르네 새우 닥치 잡았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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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치 우후 닥치 있지요 닥치 솔랑 자 바가지 추격 바가지 추격 바가지 추격 날라간다 날라간다 안 돼 안 돼 잡았다 어디갔어 너 어디갔어 이런 바가지 추격 잡았다 우와 여기 바가지는 보라돌이가 아니네 자 너도 우리 집에 가자 우와 꽃게다 이번에 잡았다 우와 꽃게 있지요 숨지체장 6.4는 넘네 와 닥치 사이즈가 대박 크죠 쫓아가서 잡았다 우와 보라돌이 완도에 보라돌이 있지요 여기까지 와서 바가지를 잡으면 안 되지 꽃게가 보이긴 한데 사시가 좀 약간 사이즈가 좀 애매한 사이즈가 많더라구요 아 또 있는데 봐봐요 이렇게 되게 작아 응 작아 작아 요런거는 엄마 데리고 와 예 자 여기 백악 속에 숨은 낙지 아닌가 아니네 골뱅이네 우와 골뱅이 사이즈 우와 골뱅이 쌍으로 두 개 여기 이야 꽃게 꽃게 우와 꽃게 있지요 꽃게 솔랑 꽃게 추격전 아 이거 망을 안갖고 망을 안갖고 갔더니 야 꽃게 너무 빨라 날라다니잖아 멈춰 야 멈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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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게야 아이씨 날라가네 어 어디갔지 어 어디갔지 아 이런 엄청 빠르네 보고 사냥하는 꽃게 우와 보고 떼봐 와 어마어마하네 와 골뱅이가 이렇게 많지 근데 난 골뱅이는 오늘 종목 아니야 골뱅이 패스 이야 저리가 광어 광어 있는데 이거 머리를 눌러야겠죠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아이씨 이게 빵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미치겠다 머리를 머리를 잡았다 잡았다 머리 으아 꼬리 으아 내가 이길거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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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어 자연산인가 색깔이 자연산인지 뭔지 한번 여러분 봐주세요 자 flips れて 으으으응 으으응 으응 으으 jak 으응 으응 좌광 맞네 광어 있지요 에이 이런 광우하고 맞바꾼 아그찌개 안찝어지네 큰일났다 다시 고쳐야지 아이고 이런 소라 있을까? 소라가 오 있다 소라 소라 있지요 쌍으로 두 마리 1타 2피 있지요 좌광우도 또 애기 광우 얘들 찝어줄까 또? 에이 또 찌개 고장 나는데 잡아버리 너도 잡았지요 광어 있지요 또 광어 멈춰 말찰듣네 멈췄네 광어 으이씨 던져야지 쫙쫙쫙 쫙쫙 뭐야 얜 죽은것도 있잖아 얜 죽었네 얜 사는거 광어 광어파티 광어 솔랑 광어를 3마리 잡았더니 이렇게 악어집개가 스프링도 늘어나고 스프링도 늘어나고 끝에가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더이상 못잡겠네 낙지를 좀 더 잡아야되는데 현재까지는 스포어는 낙지 하나 광어 셋 소라 둘 그담에 꽃게 덴마리 악어집개 필체를 안갖고와서 이제 낙지 보이면 손으로 잡아야지 꽃게 악어집개는 고장났어도 으이씨 잡았다 우와 고장난 악어집개로 이 정도면 사이즈가 큰거 집에 가자 쭈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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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 놓쳤다가 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금방 또 집어넣습니다 진짜 악어집개의 비난이 악어집개만 좋았으면 안 놓쳤을건데 두 마리도 놓치더니 이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잡냐고 쭈꾸미 땅속으로 파고들고 있네 야 나와 쭈꾸미 쭈꾸미 야 땅속으로 파고들은 쭈꾸미 잡았다 있지요 오늘은 완전 광어 파티인가 광어 보이죠 머리를 도망갔다 야 이거 이럴 여기는 완전 광어밭이야 광어밭 광어밭 이거 어차피 찍게 버렸으니까 찍어버려 1 2 2 1 참았다 손으로 잡아야지 으 짜자자자자 우와 소라 우후 소라 있네 소라 여기 없는 줄 알았더니 소라 있지요 너 뭐 먹고 있냐 껍데기 먹고 있냐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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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차 소라 있지요 하 벽에 붙어있는 소라 으차 소라 있지요 소라 쏠랑 야 넌 너무 작다 작다 너는 작은거는 전방술탑 작은거는 전방술탑 유차 하 아 어 이거는 삐뚤이 어? 이상하게 생긴 소라네 소라 있나 우와 우와 소라 있다 이게 삐뚤이 소라 우와 이상하게 생긴 소라죠 이거 삐뚤이 맞죠 여러분 자 삐뚤이 소라 있지요 저 밑에 달랑달랑 매달려있는 해삼 으차 야 해삼 나와라 해삼 나와라 해삼 어디갔어 어 해삼 여기 있었는데 에이 안 보여 에이 이런 아 빗방울이 이제 빗방울이 툭툭툭 떨어지고 간주시간이 지금 조금 살짝 지나가지고 어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최종 조각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최종 조각하고 나발이고 지금 못 보여드릴거 같아요 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아 내 아버지께 어떻게 해 오짜광어 2마리 그 다음에 작은거 한 3마리 우와 총 5마리나 되네 자 제 손가락이 한 7cm 되거든요 자 사이즈 되죠 자 오늘도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메뉴는 안에서 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